저희 호수길 133 카페는 작은 수목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아름다운 수목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요 5천평 규모의 넓은 잔디 정원과 숲속 자연계곡을 끼고 있는 카페입니다 저희 호수길 133 시그니처 메뉴는 태국의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한 핸드드립과 생성에서 재배한 더덕과 꿀을 사용한 더덕납대입니다 사계절 언제라도 멋진 경치를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호수길 133 카페 꼭 한번 힐링하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